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전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전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전귀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전국념정상 영원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주님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